지난해 3%대 고물가를 견인한 게 바로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었습니다. 과일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설을 앞둔 소비자는 물론 일선 농가에까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 마트입니다. 10kg 사과 한 상자에 15만 9천 원, 15kg 배는 8만 5천 원. 일반 대형 마트보단 싸다지만 크게 오른 과일 가격에 소비자들은 쉽사리 장바구니를 지우지 못합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육통공사 자료를 보면, 전주 지역 기준 후지 사과 10개들이 한 상자 소매 가격은 3만 2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9천 원, 38% 올랐습니다. 배와 감도 10개들이가 각각 3만 3천 원과 1만 6천 원으로, 25%와 60% 상승했습니다. 과체도 상황은 비슷한데, 딸기와 토마토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각각 18%와 43%가량 뛰었습니다. 겨울 들어서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난달에만 전북 지역 신선식품지수는 16.9% 올랐고, 특히 신선 과실만 32%나 상승했습니다. 농민들과 유통상들은 지난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고, 탄저병 같은 각종 병충해가 기승을 부린 탓이라며 소비 감소를 우려합니다. 그런데 소비가 안 되면 공판장에서 사가는 일반 개인 상인들이 있잖아요. 슈퍼에서 안 팔리면 그분들이 안 사가.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에 10조 원 넘는 돈을 불고, 특히 급등하는 과일 가격을 잡기 위해 21종류의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 성수용 과일에 대한 하락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소비자들과 농가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